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한 죄사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선지자 모함마살랄라호알리와살람에게 고백하였을 때 다음의 구란 9절 구란 11장 114절이 게시되었습니다 낮의 두껏 시간에 예배를 근행하고 밤이 시작하는 시간에 예배를 근행하라 실로 선행은 악을 제거해 주니 이는 염원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니라 우리의 선지자 모함마살랄라호알리와살람께서는 이 계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꾸랑구절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실천하여 이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참 무슬림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는 무슬림에게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그의 정직하고 겸손함 그리고 진실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선행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이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복이 잘못을 저지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를 반성하고 후회하여 선을 실천하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잘못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 모하마살랄라호 알레이와살람께서도 너희가 악행을 저지른 후에 선을 실천하여 그 선행이 악행을 씻어낼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우리는 선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그가 지었던 죄가 지어지게 될 것이고 그의 행적이 기록되는 기록부에는 선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서는 종복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셨고 나아가 그분께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근행하고 자선을 베풀며 단식을 하고 가족 친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러한 수많은 경배행위와 선행의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경배행위들 중에서 가장 쉽고 훌륭한 것은 하나님을 염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분을 염원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분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모임 중 하나는 금요합동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여 이맘에 설교를 경청하는 것은 이러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금요합동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큰 경배행위이자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선지자 무한마살랄라호왈리와살람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 모여서 그분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것입니다 너희 모두의 잘못이 용서되었으니 일어나라 내가 너희들이 이전에 행한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었느니라 오 하나님 저희가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천국에 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오직 당신에게만 복종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당신의 선지자 무한마살랄라호왈리와살람의 순나를 바르게 따라는 선한 무슬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أَكُلُّكَوْ لِهَدَى وَأَسْتَغْفِرُ اللَّهِ لِوَلَكُمْ فَاسْتَغْفِرُوهُ إِنَّهُ هُوَ غَفُرُ رَحِيمُ 그 다음 날